이번 시간에는 폼을 이용해서 서버 쪽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콘솔에다 붙여넣기를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제가 파일을 선택해서 제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중에 생활코딩이라는 png 파일을 선택하고 지리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명은 생활코딩.png고 파일의 형식은 png고 그리고 파일의 크기는 2kb고 파일이 저장된 위치는 이렇다. 그리고 생활코딩.png라고 하는 파일이 링크가 됐고 지금 방금 제가 올린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그 파일을 OpenTutorials.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로컬에 있는 파일을 서버로 업로드하고 업로드 된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 후에 그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번 예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한 이 브라우즈 쪽의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운법은 이렇습니다. 인풋 타입으로 파일이라는 걸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임으로는 서버 쪽에서 파일을 식별하기 위한 이름 즉 파일을 서버 쪽으로 전달했을 때 서버가 그 파일의 이름을 식별하기 위한 그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선택한 부분이요. 첫 번째로는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이 메소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갭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인크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또 폼에 추가가 돼야 되는데 뭐 이건 인코딩 타입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멀티 파트 슬래시 폼 다시 데이터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버 쪽으로 이게 파일을 전송해 줍니다. 브라우저가 이거 깜빡하기 쉽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풋 그 태그를 사용해서 파일이라는 그 타입을 줬고요. 그리고 네임 값으로 파일을 줬습니다. 그리고 서브 미 버튼이 있죠. 그래서 그 예제가 그렇게 실행을 하면 제가 실수로 리로딩을 했네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 타입 부분이 파일을 선택하는 컨트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 쪽에서 HTML 코딩하는 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서버 쪽에서 이 전달된 파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HTML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PHP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관전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리시버.php라는 파일을 제가 편집하고 있는 건데요. 이 파일은 그 뭐죠? 달러 언더밭 파일스라고 하는 변수라는 거를 PHP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수에는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라인은 그 요 파일이 그 파일스라고 하는 요 파일에 에러라고 하는 에러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 오류 내용을 표시해주는 내용이고요. 에러가 없다면 이건 없다는 S는 없다는 뜻입니다. 에러가 없다면 파일명은 무엇이고 파일의 형식은 이거고 파일의 크기는 이거고 파일이 저장된 요지는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화면에 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move 업로드 파일에 하고 하는 요거는 PHP가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PHP를 이용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서버상의 어떤 임시 저장소에 파일이 저장됩니다. 왜냐하면 보안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 파일에 이 파일 자체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바이러스가 있는지 또는 뭐 서버 쪽에 들어가서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인지 요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move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요 API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경로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파일이 최종적으로 이동할 위치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 내려오면 여기 A태그가 있죠. A태그는 링크죠. 링크에는 파일이 업로드 돼서 임시 저장소에서 최종적인 위치로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의 액세스할 수 있는 URL을 여기다 적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업로드 된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요런식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요런 모습이 되고 이걸 클릭하면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